안녕하세요 자 우리 3, 4월달 핵심 유학과정 잠깐 강의 계획표 설명해 드릴게요 인사만 한번 읽어보시고 교재는 유학집이에요 유학집 우리 유학집 다 준비되셨죠 근데 이제 오늘 수업은 1, 2월달 아니 1, 2월달 기본이론 마지막 주 수업이자 3, 4월달 1주차 수업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핵심 핵심서 스마트하클 핵심서로 제가 이제 페이지는 유학집도 페이지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유학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학집으로 보셔도 괜찮고 1, 2월달에 공부 쭉 하셨던 분들은 이 스마트하클 핵심서로 공부하셔도 괜찮고 오늘 수업만 다음주부터는 유학집 수업 내용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자 3, 4월달은 유학집으로 공부를 할 거고 우리 이제 뭐 유학집은 기출 지문을 바탕으로 개념화시킨 이론서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20년 동안 나왔던 기출 지문을 다 개념화시켜가지고 문장으로 만든 것이 유학집이니까 유학집을 쭉 정독하는 건 기출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학집을 자주 읽어보셔야 되고 최소 두 번 이상은 정독을 하셔야 돼요 꼼꼼히 이 글귀가 뭘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정독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풀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장 많이 풀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기출 문제집이에요 기출 문제집만 잘 풀면 충분히 실시점 이상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으니까 강의 목표는 각 단원별 이제 1, 2월달에 빠진 부분도 일부 있었어요 3, 4월달에는 모든 과정을 다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계산 문제가 있는데 학기론에는 기초 계산 문제 특강인을 했었어요 우리 이제 12월쯤인가 1월쯤에 했었으니까 학기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메가랜드 무료 특강에도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 유튜브에도 있고 밴드에 공지사항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찾으셔가지고 기초 계산 특강은 계산 문제집으로 잠깐 일부 했으니까 계산 문제집은 하나 사가셔서 계속 꾸준히 1년 동안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로 좀 듣고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3, 4월달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1, 2월달 공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1, 2월달 강의를 듣지 않고 3, 4월달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1, 2월달 걸 내용에 해당 단어를 찾아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오늘 수업은 기본이론 9주차이자 핵심 요약정리 1주차 이렇게 동시에 진행될 거고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1, 2월 기본이론 마지막 주에도 올라가 있고 3, 4월달 첫 주차에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처음 들었던 분들은 3월달 시작하는 분은 1주차부터 시작하면 되고 1, 2월달에 나중에 공부하는 분들은 2월, 1, 2월 마지막 주에도 있고 3월 첫째 주에 있으니까 한 번 들었으면 넘어가도 괜찮은 수업이에요 오늘 수업은 자 그리고 3, 4월달 핵심 요약정리는 총 10주차로 나중에 한 주 보충 수업을 좀 할 거예요 내용이 좀 많고 해서 한 주 보충을 잡아서 10주차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 학습 방법 보면 우리 이제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강의를 듣고 아 이 내용이 이렇구나 라고 알아듣는 게 첫 번째 근데 수업을 들었는데 50% 알아듣고 50% 몰랐다 그러면 강의를 다시 들어야 돼요 다시 듣고서 알아들을 때까지 강의를 들어야 되고 강의를 들었는데 80%, 90% 알아 듣겠다 이제 알아는 듣겠다 무슨 얘기하는지 그럼 다시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건 문제를 잘 풀어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강의를 듣고 알아들었으면 그 다음 과정은 책을 정독을 해야 돼요 요약집을 정독을 쭉 하면서 암기할 거 암기하고 읽어나가면서 여기에 있는 용어나 개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쓰로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요약집을 정독하고 요약집 정독이 끝나면 항상 마지막 과정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요 해당되는 모든 교재에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가 연관되어서 문제를 다 수록해놨으니까 기출문제까지 풀어서 아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구나 이게 중요한 지문이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강의만 10번 들었다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강의만 들으면 절대로 시험 문제를 많이 못 풀어내요 우리가 합격하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죠 문제를 풀어서 60점 이상을 넘겨야 되는데 합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항상 마지막 과정에는 기출문제까지 풀어내는 과정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3월에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3, 4월 강의부터 들어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공부할 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1, 2월달 특히 경제론과 투자론은 1, 2월달 과정에 경제론과 투자론을 다시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암기코드가 있는데 암기코드는 암기코드 특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밴드에 무료로 올려져 있으니까 매번 수업 전날마다 학계론 공부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아 오늘 배우는 게 총론이다 아니면 경제론이다 그러면 총론이나 경제론에 해당되는 유튜브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암기코드가 있었지 그래서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제 마음속에 3, 4월달에는 모든 암기코드 학계론에 나오는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의 암기코드를 모두 외운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암기코드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암기코드 암기야 되고 유학집은 2회독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두 번 이상은 꼭 읽어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서는 굳이 안 읽어도 되고 이론에 바탕이 되는 건 스마트학계론과 유학집으로 충분히 90점 이상 맞을 수 있으니까 기본서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 스마트학계론은 가장 간단하게 압축된 교제예요 그래서 마지막쯤에 9월, 10월 달에 단권화시켜서 여러 번 읽어야 될 교제이고 만약에 이론을 처음부터까지 좀 더 정독하면서 전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좀 자세히 풀려진 게 유학집이에요 유학집을 두 번 정도 정독하고 마지막 과정에서는 스마트학계론을 여러 번 단권화시켜서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본 이론서는 스마트학계론과 유학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 읽을 때는 본문 전체를 정독하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을 체크해서 내가 이해 안 되거나 이거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 체크를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건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할 때 시간을 줄여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처음 공부할 때 그냥 아무거나 다 밑줄 쳐놓고 막 단풍 들듯이 형광펜으로 막 다 칠해놓으면 두 번째 볼 때 뭐가 중요한지 어떤 걸 다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는 공부할 때 체크 안 해도 괜찮으니까 좀 꼼꼼히 읽어나가면서 정말로 다시 읽어야 될 거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이건 시험에 나오면 내가 또 틀릴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놓고 필요한 것만 체크해놔야 두 번째 공부할 때 시간을 줄여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체크 잘 해놓고 날개 부분에 용어하고 핵심 내용, 암기코드 이런 거 기출 지문은 모두 다 100% 다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날개 여기 이제 날개 쪽에 있는 보충이라든지 참고라고 쓰여져 있는 거 있어요 이건 처음에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할 때 보충이나 참고는 읽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체크된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쭉 해나가시면 되고 밴드에 제 밴드가 있어요 학교론 정서 황재원이라고 치면 밴드가 있어서 가입하셔서 매일 이제 하루 두 문제씩 지금 이제 스마트 학교론에 있는 문제를 응용해서 변형된 문제를 계속 하루에 두 문제씩 올려드리고 있고 이것도 역시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나왔던 거 중요 지문들만을 제가 짜로 모아가지고 따로 변형된 기출 문제니까 하루에 두 문제씩 풀어서 아침에 짬 날 때 또는 중간에 짬 날 때 들어가셔서 두 문제 쭉 풀어보시고 다 풀어봤던 문제들일 거니까 나중에 이제 심기일전이라고 포인트 특강을 진행할 거예요 요즘 선생님들이 교재를 다 작업하느라고 바빠서 충분히 시간을 못내가지고 제가 심기일전 포인트 특강 무료로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진행할 건데 이걸 좀 못했는데 차차 이제 진행할 거니까 밴드의 공지를 보시면서 포인트 특강도 활용하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해보죠 자 기본이론 1, 2월달 9주차 마지막 주 2차 동시에 핵심 요약 1주차 이건 뭐 12월달도 공부했던 분이나 3, 4월달에 처음 공부하는 분이나 처음 공부하는 단원이에요 감정평가 먼저 오늘 공부를 시작할 거니까 금융론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마저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시간이 나오면 오늘 하고 못 나오면 3, 4월달로 넘겨서 그때 잘 해줄 거니까 그리고 공부하지 못했던 7단원이 있는데 개발관리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3, 4월달 공부할 때 충분히 다 맞을 수 있게 제가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감정평가 보죠 스마트학개론 핵심서 128페이지 테마 47의 가치와 가격이론 한번 보죠 자 그리고 ppt를 보면 이렇게 스마트학개론 페이지가 있고 만약에 스마트학개론이 없이 3, 4월달 시작하는 분은 유학집부터 시작할 거예요 유학집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찾으셔가지고 같은 해당되는 내용 다 동일할 거예요 다만 이제 내용 자체가 똑같이 여기에 적혀져 있진 않겠지만 찾아가지고 공부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니까 스마트학개론과 유학집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자 보죠 첫 번째 테마 47 가치와 가격이론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전에 공부할 때는 부동산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똑같은 말이었어요 똑같이 봤는데 엄밀히 따지면 가치와 가격은 좀 더 차이가 있다 개념이 좀 다르다 이걸 좀 얘기하는 건데 자 가치 우리가 밸류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 무조건 외워야 돼요 가치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장래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이 편익은 금전 비금전을 모두 포함한 거예요 물론 금전이 중요하죠 수익적으로 우리가 돈과 관련되어 있는 수익이 중요한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나 수익을 언제의 가치로 현재의 가치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가치로 되돌리는 것을 당겨오는 걸 환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의 가치로 당겨온 값을 가치라고 얘기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미래를 현재로 당기는 걸 뭐라고 해요 할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할인한 값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가치는 장래 편익을 장래 편익 언제로?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치는 현재 값이에요 자 이게 지금 감정평가 단위인데 우리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가격,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가격, 가격은 무조건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시장에서 뭘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사고 파는 거에 의해서 균형이 잡혀진 가격이 있죠 가격이에요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이에요 거래된 금액 그러면 매수자가 지불한 금액을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은 매수인이 실제 지불한 금액 지불된 금액을 가격이라 그래요 그러면 얘가 된이니까 가격이라는 게 딱 등장하려면 이미 거래라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가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불된이니까 과거값이에요 그래서 보너스 문제로 첫 번째 감정평가의 문제를 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치 가격을 묻는다라면 얘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는 현재값이고 가격은 과거값이에요 그럼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걸까요? 가격을 조사하는 걸까요?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을 감정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와 가격 중에 누가 기초이자 근본일까요? 당연히 가치가 기초이자 근본인 거예요 가치가 평가돼서 이 가치가 인정되는 가치만큼 그 이후에 거래가 일어나면 가격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가치는 가격의 기초이다 이라고 나왔어요 가치는 기초이자 근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 부동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거나 가치가 높게 인정된다라면 그 이후에 거래라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격도 어떻게 거래된다? 높게 거래되겠다라는 거죠 가치가 높으면 당연히 가격도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좀 어렵지 않고 자 근데 가치를 보니까 외워야 돼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 이걸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값인데 주관적일 수도 있고 한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대요 주관적일 수도 있고 한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더라 자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학교론 핵심서를 공부를 했죠 자 이게 정가가 보니까 여기에 12,000원 써져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필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필기한 교재를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천 원 주면 사갈까? 500원 주고도 안 사갈 수도 있죠? 필기가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뭔가 불편할 수도 있고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스마트 학교론에 부여하는 가치는 시험 볼 때까지 너무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정가가 12,000원이지만 야 100만 원 줘도 난 안 팔 거다 이렇게 부여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른 사람은 10만 원 주면 팔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가치는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고 금전을 벗어나서 비금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관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치의 종류라고 해서 자 가치의 종류 보니까 시장 가치도 있고 투자 가치 있고 사용 가치 있고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교환 가치, 담보 가치, 과세 가치, 장부 가치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뒀는데 시장 가치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를 얘기해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부여하는 가치예요 투자자가 부여하는 가치 사용 가치는 사용자가 부여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부여하는 가치 예를 들면 이런 건물이 하나 있다고 보죠 우리 부동산 학교로니까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면서 이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10억 정도의 가치가 부여됐다고 해보죠 그럼 얘의 시장 가치는 10억 정도예요 자 근데 투자 가치는 뭐냐면 이게 시장 가치는 10억인데 투자자가 이걸 보기에 미래에 얘가 개발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고 어떤 투자자는 이 주변에 개발이 더 안 될 것 같아서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투자자마다 이 부동산을 볼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투자자가 이 부동산을 봤을 때 얘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지금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는 10억인데 투자할 만한 가치는 13억의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투자자마다 다 부여되는 가치가 다를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는 13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10억에 거래될 정도의 가치가 부여되고 있어요 그럼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 기억할 거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로 투자자마다 다 다르게 부여할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투자 가치가 뭐보다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결정한다 라고 했을 때 많이 배웠어요 투자론에서 수익률로 배웠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누가 크면 투자한다 기대가 크면 투자한다 요구는 무조건 작아야 뭔가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수년가는 얼마보다 크면 수년가가 0보다 큰 투자하는 투자를 한다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면 내부 수익률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라 그랬어요 그럼 내부 수익률을 결정해서 요구 수익률보다 어쩌면 크면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배웠죠 이게 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이었어요 가치로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를 한다 사용 가치는 뭐냐면 사용자가 부여하는 가치예요 사용자가 부여하는 가치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지는 역시 주관적 가치예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했어요 정말 어렵게 살아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해서 이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가 인생 전부야 이 사람에게는 인생 전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10억으로 거래될 지언정 이 사람에게는 나는 이건 100억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100억조 단팔과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죠 사용자가 부여하는 어떤 주관적인 가치를 사용 가치라 그래요 특정한 용도 이 사람은 이 시장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사용 가치를 100억이라고 부여할 수도 있겠죠 유약식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학기론도 이게 시장에서는 천 원으로도 거래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부여하는 가치는 100만 원 이상일 수도 있어 이렇게 부여하는 가치를 사용 가치라 그래요 자 그러면 투자 가치나 사용 가치는 다분히 주관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가치는 주관적일 수도 있다 금전일 수도 있지만 비금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죠 시장 가치는 10억이지만 투자 가치는 13억일 수도 있고 사용 가치는 100억일 수도 있으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장례라는 말을 절대로 놓으시면 안 돼요 장례 장례 우리가 어떤 가치 부동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려면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어야 돼요 아니면 미래에 많이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야 미래 돈을 하나도 못 벌 것 같아 라고 판단된다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거의 부여되지 않을 거예요 얘는 과거에 돈을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얘기할 때는 미래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돼야만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익은 언제 편익이다? 장례 편익이에요 장례 편익을 언제로? 현재 값으로 당겨 온 값을 가치라고 한다 가치는 그래서 현재 값 주관적일 수 있고 한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 우리가 두 개를 공부할 때는 두 개 더 완벽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게 정리가 끝나면 얘와 다른 게 얘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가격은 지불된 거래된 금액이고 자 된이니까 과거값이고 시장에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실제 사건이죠 거래라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거래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할 때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이다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실증적이고 객관적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격은 객관적이고 하나의 시점에서는 딱 한 개만 어떤 정해진 시점이 있다라면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거래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 딱 하나만 존재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거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럼 또 그 시점에 또 다른 가격 하나가 존재할 수 있지만 어찌 됐거나 한 시점에는 하나의 가격만 딱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고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 괴리될 수 있고 괴리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차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있어요 현금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부동산은 10억이라는 가치가 있지만 내가 급하게 현금화하는 과정에서는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가 어렵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유동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동성 위험이 크다 현금화할 때 손해볼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는 10억이지만 내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그러면 거래가 일어날 때 금매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9억이라는 가격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라는 말은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충분한 시간 동안에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난다라면 이라는 의미예요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난다면 가격과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나겠죠 결국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는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 전에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의 가치와 똑같다고 봐도 괜찮았던 거예요 원래 같이 봐도 괜찮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가격과 가치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치나 부동산 가격은 똑같이 봐도 무방해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던 거예요 3번에는 속임수예요 출시자가 이걸 물을 때 의미는 뭐냐면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라고 했죠 당연히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면 그 이후에 거래가 돼도 가격은 높게 거래가 일어날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화폐 가치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화폐 가치가 학교인으로 등장했던 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뭐한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물가가 뭐한다? 상승한다 물가 상승하는 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10%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10% 이런 걸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화폐 가치와 물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가 오르면 물가는 내려가는 거예요 물건의 가격을 줄여서 물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화폐 가치가 오르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의 가격은 뭐한다? 떨어진다 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얘와 주의해야 돼요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거지만 화폐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다 라고 해야 돼요 화폐 가치가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딱 떠올리면서 화폐 가치와 물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화폐 가치 떨어질 때 물가가 오르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건 출제자가 먼 옛날에 15년 전에 속임수로 냈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엄밀히 얘기하면 좀 다르다를 본 거고 자 그러면 가치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 개만 배웠지만 이거 말고도 담보 가치, 과세 가치, 장보 가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지 가격을 조사하는 게 아니죠 그럼 가치를 평가할 건데 어떤 가치를 평가할 거냐 투자 가치를 평가할 거냐 사용 가치를 평가할 거냐 여러 가지가 이중에 어떤 거 하나를 기준을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이 있는데 그게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감정평가는 아무 말이 없으면 뭐를 원칙으로 해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를 원칙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가치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지만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치, 원칙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준 가치는 시장 가치다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외워놔야 되고 그래서 기준 가치는 시장 가치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시장 가치로 그래서 시장 가치가 뭔지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법령에 시장 가치는 이라고 나와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건 우리 주변에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장 우리 주변에 있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완전이죠? 여기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조건을 이상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정부가 공개된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이걸 좀 주의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정통한이라는 건 부동산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당사자가 누가 때려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래하려고 할 때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시장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거래를 하겠냐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떤 거래를 할 때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냐라고 구체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에 정통한 당사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거래한 건 이런 건 제외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강박에 의해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중하게 거래가 일어났을 때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시장 가치라고 한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하나 외울 거 시장 가치에서 우리 시험 문제 틀리게 낸 거 이거예요 여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시장 가치는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시장 가치는 여기에 통상적인 시장에서 부여되는 가치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가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할 때 시장통 이렇게 기억해 놔야 돼요 시장통 이렇게 시장통 시장 가치 나오면 통상적인 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몰고사에서는 제법 등장해요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이란 뜻의 정통한 당사자라고 나와야 돼요 전문가만이 거래한 이런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당사자끼리 정통한 이란 말로 쓴다라는 거 그런데 시장 가치로 이렇게 감정평가 규칙의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럼 무조건 원칙대로만 할까요? 그렇지 않지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에게 어떤 의뢰인이 가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이 의뢰인은 뭐가 필요했냐면 은행에 가서 부동산을 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은행에서 보니까 부동산의 담보로 인정해줄 만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감정평가 받아와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의뢰인이 감정평가를 요구하겠죠 그럼 시장 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담보 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담보 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시장에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담보로 인정될 만한 가치는 또 어떻게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시장 가치로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가치로도 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법령에 이렇게 해라 이럴 경우는 이런 가치를 평가해야 되라고 법에 규정돼 있으면 당연히 뭐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지 우리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법대로 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가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이런 가치로 평가해야 되라고 법에 규정이 딱 있다라면 당연히 법대로 해야 되고 의뢰인이 요청했어요 돈 내는 의뢰인이 담보 가치 평가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담보 가치를 평가해야지 시장 가치 평가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보기에 야 이때는 이런 가치를 평가해야지라고 인정할 만한 경우가 있다라면 이럴 때라면 세 가지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첫 번째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 가치예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예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다라면 그럴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로 평가한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시장 가치가 아니라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했어요 그러면 법에 어긋났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안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지 당연히. 그래서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가치 외로 평가했다면 원칙에서 벗어난 가치로 평가했다면 법에 어긋났는지 법에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돼요. 적법성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적법성을 검토해보니까 적법성이 결여됐어요. 법에 어긋났대. 그럼 감정평가 해야 돼요?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래 원칙은 뭘로 평가한다? 무슨 가치?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가치가 아닌 걸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럴만한 이유가 법에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원칙에서 벗어난 걸로 평가했으니까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적법성을 따져봤더니 어긋났어요. 결여됐어요. 그러면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보니까 여기에 2, 3이라고만 나왔어요. 여기 1, 2, 3번이 있는데 2번과 3번은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는 있는데 1번은 없잖아요. 1번은 적법성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맞아요.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법에 어긋났는지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3번의 경우는 적법성이 검토를 해야 되지만 법에 있는 대로 했다라면 적법성을 따로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이 내용은 나중에 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기억해놔야 돼요. 원칙과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법령의 규정에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시장가치 외로 평가할 수 있다. 자, 넘어가서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험 문제 최근에 계속 나온 거. 예, 예. 가치 형성 요인은. 자, 이때 여기에 가치 형성 요인이 있고 가치 발생 요인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가치를 크게 발생하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다르게 형성한다. 가치를 크게 발생한다. 자, 가치를 다르게 형성한대요. 자, 일단 여기 먼저 보죠. 자, 일반 요인이 있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어요. 이때 암기할 때 암기 코드 먼저 한번 정리해주면 일찜해라고 있죠. 일찜해. 일찜해 형이, 형이 일찌개예요. 일찜해 형이 일찌개인데 얘가 발이, 발이 이상효유 이렇게 외울 거예요. 형 일찌개, 발이 이상효유 이렇게 형 일찌개, 발 이상효유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형은 뭐냐면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같은 부동산은 없지만 같은 부동산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것과 미국에 있는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나라가 다르면 당연히 가치가 다르겠죠. 이때 감정평가에서 야, 나라가 다르면 정책, 문화, 행정 뭐 여러 가지가 다를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달라서 나라가 다르면 가치가 다를 거야. 이건 무슨 요인이 달라서라고 감정평가 얘기하냐면 일반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르면 일반 요인이 달라서 가치가 달라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감정평가를 공부할 때는 다른 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공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일반 요인은 다 똑같아.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볼 거니까. 그래서 일반 요인은 거의 생략하면서 사용할 거예요. 형에는 일지계가 있는데 나라마다 다르게 하는 건 일반 요인이에요. 얘는 나라마다 나라마다 다르게 하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도 지역이 다르면 가치가 어때요?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강원도 산골에 있는 것과 강남역 옆에 있는 건 가치가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가치가 전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면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그럼 이걸 감정평가해서 무슨 요인이 달라서 가치가 다르냐라고 할 때 지역 요인이 달라서 이건 당연히 지역마다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지역 요인이라 그래요 그럼 지역적 요인을 동일하게 받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지역적 요인이 동일한 생활권을 딱 규정했을 때 그 하나에 있는 부동산들은 거의 다 지역적 요인이 거의 동일할 건데 같은 부동산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30명 아파트라고 해도 같은 지역에 있다 해도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내부 구성 요소가 뭔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게 마모 파손 정도 다를 거고 뭔가 구조가 일부 좀 다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를 거예요 부동산 개별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뭐라고 하냐면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이건 개별마다 부동산 개별마다 무슨 성에 비롯된 걸까요? 개별성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토지에서 배웠을 때 자연적 특성의 부부 연계에서 개별성. 같은 토지는 없죠 건물도 같은 건물은 없어요. 개별성에 의해서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거 개별마다 부동산마다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걸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형성 요인을 볼 때 형 일찌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주로 볼 거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부동산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요인은 빼고 지역 개별 요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성 요인은 이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를 다르게 만들잖아요 무슨 가치를 다르게 만들까요? 시장 가치 다르게 만들까요? 시장 가치 다르게 만들까?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되는데. 나라가 다르대. 지역이 다르대. 그럼 시장 가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지? 다르겠지? 그럼 투자 가치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지? 사용 가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지? 담보 가치도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지?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은 여기에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찌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시장 가치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에 모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뭐라고 나와야 돼요? 경제적 가치에 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에 시장 가치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시장 가치가 원칙 기준 가치다고 해서 여기에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고 나올 건데 문제에 틀리게 그렇게 나온 건 틀리다고 구분져야 돼요 경제적 모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찌개 형일찌개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가치 형성 요인이 이제 가치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영향을 미쳐서 얘들이 유기적으로 모두 다 상호작용을 해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가치가 누굴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 가치가 기초이자 근본이라고 그랬죠? 얘가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뭐한다? 오른다 얘가 단기적으로는 일치한다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난다 이걸 괴리된다 또는 오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배웠는데 그러면 가치가 만들어질 때 얘가 가치를 크게 발생시킨다는 건데 발생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10에서 20으로 커지면 커지는 거죠 증가한다고 하는데 0에서부터 10으로 커지는 것도 커지는 거죠 0에서부터 커져나갈 때 발생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발생도 커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커지려면 이전할 수 있어야 돼요 거래 가능성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 있는데 거래할 수가 없어 그럼 가치가 커지지? 무단한 거예요 이때 이전성은 뭐의 이전성일까요?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이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감정평가사에서 이전성은 경제적 측면을 주로 다루는 거예요 법률적 측면을 주로 다루는 거예요 소유권이요 소유권 소유권의 이전 가능성이니까 법률적 측면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얘기해요 거래할 수 있어야 같이 커진다 상대적으로 뭐 해야 된다? 희소해야 된다 희소하다는 건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희소하다는 건 공급이 사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없어서 희소해야 가치가 커진다 희소할수록 가치가 커진다는 건 공급이 부족해야 가치가 더 커져나간다라는 거예요 효용성 이 효용은 만족을 주는 성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부동산일 때 이게 가치가 커지려면 그 사용하는 사람의 만족을 주는 정도가 클수록 가치가 높게 부여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도에 따라서 만족을 주는 성질이 좀 달라 이때 우리가 주거용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만족을 줘야 되는 성질이 뭘까요? 물론 가치가 더 오르면 너무 좋겠지만 어찌됐든 주택으로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쾌적성이에요 쾌적해야 주택으로서 가치가 높을 거고 상업용은 돈 버는 곳이니까 뭐예요? 수익성이고 그 다음에 공업용은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 거 아니에요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생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효용성이 다를 수 있더라라는 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얘 하나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주거용은 무조건 쾌적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업용은 돈 벌어야 되니까 수익성 공업용은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성 근데 이제 주거용 쾌적성은 이건 상식으로 기억해놔야 돼요 유효수요 능력을 갖춘 것을 유효라 그래요 구매력을 갖추고서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커지겠죠 당연히 아무도 안 살려고 하면 가치가 커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치를 크게 만드는 성질 네 가지 이걸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 그래요 넷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가치는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다 있는데 이전할 수만 없어 그럼 가치 안 만들어져요 다 있는데 희소성이 없어 공기 중요해요 산소 공기 없으면 죽죠 근데 가치가 부여돼 안 부여돼요 가치가 부여돼 안 부여돼요 지금 우리가 공기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무 흔해서 그래 모든 지구 주변에 다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지만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있지만 이 하나라도 없으면 가치가 부여되지 않아요 네 개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뭘 만든다 가치를 만든다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마다 우리 학계로는 학문이에요 법이 아니니까 학자마다 이전성을 빼고 상효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효유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발생 요인은 상효유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이전성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을 때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쳐서 발이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뭘 만들고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형에는 일찍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금까지 지금까지 40분 배웠어요 40분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찾아라 그러면 예예요 예 가치 형성률은 뭐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가치라고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시장 가치가 원칙인데 원칙대로만 하는 건 아니다 다르게 할 수 있어 다르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통련상 필요할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단 법령에 있는 대로 했을 때는 적법성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이전성은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법률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상대적 휴수성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할 때 상대적 휴수성이라고 얘기해요 수유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때 자 근데 이걸 학자들이 좀 유식하게 말을 바꿔서 해석하기도 해요 상대적 휴수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욕구에 비해 충족수단이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자 인간의 욕구는 뭐냐면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우리 경제론에서 수요를 뭐라고 정의해 배웠을까요? 일정 기간 동안에 산 거야 살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하는 마음을 수요 살려고 하는 최대의 양을 수요량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요라는 자체의 정의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사고자 하는 마음 욕구를 수요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욕구는 뭘 얘기하냐면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에 비해 이걸 사고자 할 때 충족시켜주는 게 뭐예요? 파는 걸 얘기하는 거죠 충족하는 수단은 뭘 얘기한다?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에 비해 뭐가?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이걸 상대적 휴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질문에 나올 때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걸 얘기하지만 좀 어렵게 출제될 때는 이 문장으로 나와요 인간의 욕구에 비해 충족수단이 부족한 상태 이걸 상대적 휴수성이라고 얘기하고 효용성은 우리가 효용은 만족을 주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우리가 효용성 만족주는 정도의 능력을 효용성이라고 했을 때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이렇게 효용성이 다를 수 있다고 외워놔야 돼요 특히 주거지 쾌적성 외워놔야 돼요 주거지 쾌적성 유효수는 유효라는 말은 우리가 유효는 구매력을 갖추고 살 능력이 있을 때 유효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매력을 갖추고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수요가 있어야 가치가 커진다 가치 발생률인 이상효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건 뭐 단어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무조건 맞아야 돼요 자 얘는 시점 문제 5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내용이고 이건 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감정평가에서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돼요 문제 한번 잠깐 보죠 자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주어진 시점에 가치는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다 주관적이고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죠 다양하다 자 수요공급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해요 차이 날 수 있어요 차이 날 수 있어요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맞죠 짧은 시간에는 이건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아서 가격이 가치와 일치하지 않고 금매 팔 때 시장 가치 10억이지만 9억이 팔 수 있으니까 가격이 9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가치가 얘가 중요하죠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오르면 부동산의 가격도 뭐한다? 오른다 자 그런데 화폐 가치가 나오면 이건 속임수라고 그랬죠 인플레이션 생각하면서 화폐 가치와 물가는 무슨 관계? 반비례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물가 부동산의 가격은 뭐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가치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가치가 높게 부여되려면 미래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돼요 미래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언제로? 현재 값으로 당겨온 값을 이걸 가치라고 해야죠 현재 값으로 당겨오는 걸 환원하여 또는 할인하여 라고 했죠 우리 할인 배웠죠? 할인 두 사람으로 해서 할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할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 플러스 R에 N승으로 곱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할증할 때는 곱해주고 나눠줄 때는 당겨오는 거죠 이게 나중에 그대로 활용될 거예요 그래서 장래 유 무형에 가치는 장래 유 무형에 이건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한 거예요 유형 무형 다 포함해서 편익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나와야 돼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4번이 틀렸다 앞으로 수백 번 나올 거예요 가치가 뭐냐 그러면 바로 나와야 돼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렇게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오늘 이따가 다시 얘기했지만 감정평가는 6문제가 출제돼요 근데 오늘 수업만 잘 들으면 4문제에서 5문제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무조건에요 무조건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문제는 응용문제가 거의 없어요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물론 공부할 때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오늘 수업 듣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다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쩌거나 오늘 배운 것만 딱 내 걸로 만들면 4문제 5문제 이상 무조건 맞을 수 있다 근데 감정평가 6문제 중에 4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냥 딱 감정평가 4문제 이상 맞을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그냥 합격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장가치 우리가 공부할 때 시장통이라고 였어요 시장통 무슨 시장에서 통상정의 시장에서 얘가 중요하고 여기까지만 딱 보면 돼요 사실 문제를 풀 때 근데 좀 더 답이 없네 그러면 좀 더 따져볼 게 뭐냐면 시장가치는 충분한 시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그 물건을 잘 아는 전문가예요 정통한 사람이에요 정통한 사람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거래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중요한 건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가치형성요인과 발생요인에서 우리 암기했을 때 형 뭐 있다? 형 일찌개가 뭐에게? 발 이상효유에게 영향을 미친다 형 일찌개가 발 이상효유 이렇게 암기해야 되고 자 가치형성요인에는 이걸 딱 보자마자 뭐에 영향을 미치는 일찌개다 이게 시장가치예요? 경제적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의 시장가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일반 요인 지역마다 다르게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이런 일찌개를 얘기할 때는 경제적 가치라고 나와야 돼요 자 특히 이런 문제 잘 봐야 돼요 이건 뭐 우리 예제 문제지만 만약에 본수염에서 이게 딱 나왔어요 근데 일본 지문이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진짜 땡큐죠? 나머지 지문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그냥 딱 일본 체크하고 땡큐 이건 줄지다가 시간도 줄여줄 수 있는 보너스 문제를 준 거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득이 있어 다른 문제 푸는데 시간을 좀 더 여류를 가질 수 있도록 준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머지 지문 절대 안 읽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공부한 게 아까워서 뭘 또 한 번 읽어봐 이렇게 꼭 읽어봐요 아까우니까 그럼 안 돼요 우리 본수시험 볼 때는 시험 끝나고 공부할 때는 읽어봐야 되겠지만 시험 볼 때는 딱 답 나오면 가능 안 읽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또 야 이거 읽었으면 내가 이거 확실히 알았는데 답이 틀려가지고 너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공부가 제대로 안 돼서 틀린 거지 내가 1번 답 체크하고 넘어가라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1번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의심스러웠는데 이걸 체크해려고 이걸 안 읽었다는 건 공부가 덜 된 거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체크하고 안 읽는 건 무조건 득이에요 절대 손해 아니에요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마다 답 나오면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야 뒤에 내가 이거 아는 지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걸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공부해서 다음에 이걸 내가 실수한 걸 잘 해가지고 다음에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씩 받고 나가야지 모의고사 하나 더 맞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두 번째 보죠 발색 요인에 형 일찍의 발 이상효유죠 자 보니까 상효유만 나왔네요 이자가 빠져도 괜찮아요 학자마다 좀 다르니까 얘들이 유기적인 작용을 통해서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상호작용해서 마취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누가 누구의 의향을 미친다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친다죠 형이 발에게 자 희소성이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 부족한 상황을 얘기한다 맞고 효용성은 만족을 주는 정도를 얘기하죠 효용성 자 인간의 피로를 만족시켜주는 정도를 얘기하고 용도마다 다르죠 효용성이 주거지는 무슨성?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맞는 얘기네요 틀린 건 1번 자 오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했는데 감정평가는 사실 내용이 많아요 투자론 만큼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음 상태는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냐면 조금 수업이 늦어질 수도 있다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졸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보니까 쉬었다가 할 거긴 할 건데 지역분석 개별분석이 별이 이렇게 체크돼 있어요 이건 거의 그냥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3개짜리가 있을 거예요 3개짜리는 매년 100%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쉬었다가 지역분석 개별분석 보죠 그리고 3개짜리에 한 번씩 공부하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3개짜리에 한 번씩 공부하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4개짜리에 한 번씩 공부하려고 생각하셔야 돼요